안녕하세요 6학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 아마 선생님들이 앞서 올려준 디지털 교과서하고 디지털 뷰어 다운로드 및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한 영상을 이미 확인하고 아마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1차시 교과학습을 열심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었던 디지털 교과서 뷰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아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나 또는 개인용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아서 나는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아마 첫 번째 방법이었던 우리 e-book 전용 웹사이트 webdt.edunet.net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아마 접속했던 시간대 타이밍에 따라서 학습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된 친구도 있었을 거고 이미 앞서 그 내용을 풀어버린 친구들의 정답이 보여서 어? 이렇게 정답이 뜨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지? 하고 당황한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 디지털 교과서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따로 쓰는 게 저장해서 개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미 앞서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의 흔적이 남을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청계초등학교 공용 공통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시간대별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검색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공부했던 정답 같은 그런 기록을 삭제해서 다시 여러분이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화면이 보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워낙 여러 명의 학생이 동시 접속을 하다 보니까 아마 선생님이 지우기 전 타이밍에 들어갔던 친구들은 정답이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부터 웹사이트를 사용해서 공부하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기록을 지우고 사용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참고로 webdt.edunet.net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로 사용하던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사이트 대신에 브라우저 대신에 구글 크롬, 크롬 그때 다운로드 받는 방법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마우스, 이 모양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접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크롬 검색창에 우리 지난번에 안내했었던 이 webdt.edunet.net을 들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공용 아이디 기억나시죠? school-3010 그리고 비밀번호도 같은 school-3010으로 로그인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6학년 교과서를 찾아서 들어가시겠죠. 여기를 눌러봅시다. 자 그러면 이 지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한번 그 기존에 학습 데이터를 초기화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뭐 특별히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뭔가가 표시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들어가자마자 난 이 문제를 풀지 않았는데 자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걸 보면서도 이 펀턱이나 이런 비디오 같은 것들 그리고 알맞은 칸 찾아 따라가기 오디오 같은 걸 듣는 것 자체 공부가 되긴 합니다. 그 자체가 공부가 되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을 미리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없이 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친구들이 표시해 놓은 게 100%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손쉬운 방법은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동그라미 화살표 같은 거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정답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워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더 완벽하게 지우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 여러분 여기 이 작은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내 서재 차례 옆에 내 자료함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여러분 메모나 자료 연결, 하이라이트, 북마크, 녹음과 같은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초기화 시켜주시면 초기화 시켜주신 후에 다시 접속을 하시면 확실히 지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제, 초기화 시켜주시고 해당 교과서의 학습 데이터를 삭제하시겠습니까? 클릭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서버 삭제가 완료가 될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다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면 데이터가 다 지워진 깨끗한 상태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들어가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표시했던 내용 없이 잘 접속이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깨끗한 상태에서 공부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에 좀 다양한 여러 친구들이 동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표시가 또 되어 있거나 아니면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 방법도 가능하지만 조금 더 추천하고 싶은 거는 사실 두 번째 방법이긴 해요. 디지털 교과서, 웹 뷰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컴퓨터나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보는 것 그리고 그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프라인 상태, 인터넷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 방법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이버 검색창에 디지털 교과서 아 교과서 치시고요. 그러면 교과 4 교과서 이렇게 쳐도 나오네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디지털 교과서 정확히 좀 치고 들어와 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이게 뜰 겁니다. 디지털 교과서 서비스 에듀넷 여기 들어가시면 기억나시죠? 이미 다운로드 받은 친구도 많으실 거예요. 디지털 교과서 앱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여러분 PC 버전 뷰어하고 모바일 버전 뷰어가 뜰 겁니다. 그래서 PC, 컴퓨터 주로 사용하는 친구는 얘를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모바일, 여러분 핸드폰 주로 사용하면 안드로이드나 앱 스토어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우리 기억나죠? 여러분 바탕화면에 이렇게 여기 땡겨서 써볼게요. 디지털 교과서 뷰어가 뜹니다. 여기 들어가서 사용하는 방법 기억나시죠? 여러분 앞선 영상에도 나와있지만 여러분 한 번 더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로그인 눌러주시면 보다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하긴 합니다. 단 여러분 다운로드 받는 방법 기억나시죠? 이렇게 잘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얘 같은 경우 깔끔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나만 사용을 하는 교과서가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놓고 여러분 다운로드 받는 방법도 기억나실 거예요. 간단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웹뷰어 다운로드 받고 내 서재에 교과서들이 뜰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아이디로 들어와서 3, 4, 5, 6학년 걸 다 다운로드 받아보았지만 여러분 집에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영어 6, 6학년 교과서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요 표시 내려받기로 가시면 교과서 내려받기 그리고 6학년 교과서 눌러주시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1, 2단원만 다운로드 받아 놓았어요. 여러분 3단원 When is a cloud festival? 예습하고 싶으시면 어디 누르신다? 여기 누르고 선택한 책 내려받기 하면 이렇게 뜬다고 얘기했었지요.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 근데 선생님 저는 디지털 교과서 뷰어를 다운로드 받고 책을 이렇게 저장해 쓰는 게 좀 귀찮기도 하고 용량도 차지하는 것 같아서 아까 webdt.edunet.net 그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싶었던 건데 꼭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야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선생님이 새로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검색창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거기에 천재교육 출판사에서 제공을 하는 웹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tselfa 라고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tselfa 여기를 이거 검색창에 이 단어 tselfa를 넣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가장 위에 tselfa 오직 선생님만을 위한 교수학습 무료지원이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웹사이트가 하나 뜹니다. 자 들어오시면 가장 첫 화면은 초등이 있고요. 두 번째 칸에 과목 이북 제공 안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첨부 파일로 천재교육에서 제공하는 3, 4, 5, 6학년 6학년 짧은 대화문 애니메이션하고 노래 같은 것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바로 가기도 가능합니다. 자 6학년 같은 경우 여기에 1, 2, 3, 4단원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1단원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가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접속을 해주시면 아까 디지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자료 화면이 잘 뜹니다.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메뉴가 조금 사용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거의 유사하고 이것도 잘 작동이 됩니다. 한번 작동을 시켜볼까요? 굉장히 구동이 잘 되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좋은데 선생님 그렇다면 왜 티셀파를 안 알려주시고 디지털 교과서를 알려주셨어요?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티셀파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조금 한시적으로 좀 잠깐 이런 자료를 올려주시기도 할 거고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워낙 여러 교과서 그리고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동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올려놓을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1, 2, 3, 4단원까지만 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끝까지 한번 예습을 하거나 볼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 사용이 더 좋기는 하지만 여러분 웹dt.edunet.net 같은 경우는 이 공용 아이디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웹사이트를 사용해서 바로 접속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티셀파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선생님 6학년 같은 경우는 진도가 1단원부터 순서대로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비록 이제 그 뒤에 내용까지 보다 더 뒷내용에 대한 예습은 불가능하겠지만 선생님도 올려주는 진도에 맞춰서 예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두 번째 영상 디지털 교과서 관련 두 번째 영상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첫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은 디지털 교과서 뷰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교과 내용을 자신의 컴퓨터나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인터넷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만약에 그게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선생님이 첫 번째 알려줬던 디지털 교과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시 검색 기록을 지우고 그 삭제해서 사용하는 게 조금 귀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 티셀파 네이버에 티셀파 쳐서 검색해주고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 티셀파 교수학습 무료 지원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첫 번째 화면, 두 번째 메뉴 초등에 과목, 이북, 제공 안내 해서 들어오시는 방법이 조금 더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뒤에 내용까지 예습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디지털 교과서 웹사이트를 먼저 추천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보다 안정적이고 더 편한 사용을 위해서 티셀파의 사용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방법을 좀 바꿔볼게요. 우선 웹사이트에 바로 접속하는 게 난 더 편하다 하는 경우는 티셀파 사이트를 이용해서 바로 가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나는 아무래도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1과에서 10일과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디지털 교과서 웹 뷰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컴퓨터나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물론 세 가지 방법 모두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나는 이게 제일 좋다 하는 방법 한 가지 또는 뭐 한두 가지 정도를 병행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디지털 교과서나 티셀파를 통한 바로 가기 이북 웹사이트 잘 활용해서 교과 내용 꼭 확인해주세요. 안녕!